그냥 권력만 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권력만 지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권력을 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서울의 모사립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라 해봐야 그게 한 3년이나 4년 재임할 거고 그건 총장이 됐는데 그다음에 총장을 갓 물러나고 나서 어느 모임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그때가 물러났을 때는 갓 물러났을 때입니다. 한 대학교의 사립대학 총장을 지내다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겁니다. 아 저게 권력이란 거구나.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 겁니다. 물론 그다음에 그 사람 만날 일은 없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 교수 시절부터 쭉 십몇 년 정도를 봐왔기 때문에 대학 총장이 되고 나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겁니다. 그냥 저러니 총장이란 권력도 저 정도를 느낄 정도니까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간 본성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괴뚫어 볼 수 있었던 미국의 근국 아버지들이 미국의 줄을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쪼개놓으니까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 캘리포니아에 떠난 결심한 이유 아주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잘 정리했는데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타임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악만이 어떤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 정신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머리 회전이 비상하고 돈 냄새를 참 잘 맡는 그런 천재적인 기업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서학 개미들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것은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그 엑스 구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추적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 자체의 성향이 대단히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파적인 시각 특히 프리스피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신념을 가진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야심도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도저히 여러분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을 수 없어가 여러분들 트위터를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비싸게 샀다고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죠. 오존가 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오조를 주고 사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오존가 뭐 어떻든 자기가 들어간 돈이 어떻든 여러분 그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은 더불어 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쪽도 하고도 이런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동안은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한테 월 368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공장은 다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결심한 이유는 민주당 인사와 온라인 설전 때문이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코비드 와중에서 공장을 폐시하는 그런 민주당 인사들하고 설전을 벌였죠. 도저히 잘 안 맞는 겁니다. 정치적 이상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 이상이 다르게 되면 참 힘들죠. 그리고 여기 미국의 사업가들은 정치적 이상이 너무나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공장을 하고 있는 그 주하고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부 제도니까 스페이스X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본인 주력회사 가운데 X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발표였다. 테슬라는 포함이 안 됐네요. X의 올해 대통령을 못 바꾸면 미국의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팬데믹 방역을 놓고 캘리포니아 보건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 민주당 의원은 X에서 연 먹으라 머스크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의 강경 민주당 의원들은 테슬라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대단히 뭐 사적인 삶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사업가인 거죠. 돈 냄새를 맡는 데 아주 기가 찬 그런 사업가 같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1등 빼고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다. 이거 스트로라는 표현을 썼네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글을 올려 폭탄 선언을 했다.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를 모두 캘리포니아의 텍사스로 이진하겠다. 가장 결정적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성소수자 학생 관련 신설법안을 민주당 소송인 개빈 뉴슴 주지사가 승인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정치적 비전과 정치적 이상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거죠. 사는데 여기서는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옮겨버리는 겁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자가 강한 인물이야. 머스크는 격분하며 X에서 저는 1년 전에 뉴슴 주지사가 이런 성격의 법안이 가족과 회사들이 자녀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주정부와 캘리포니아에서 당신의 자녀를 빼앗아 갈 것이다. 지금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 고민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거나 손자 손녀를 키우게 되면 남녀의 정체성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클 때 인행을 좋아하는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좀 그런 애교를 많이 뜨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천부적인 그런 차이 같은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X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되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본인도 이제 가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이제 성전환을 해 가지고 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이런 아주 창발적인 기업가이지만 생각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걸 필요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죽이 맞아가지고 트럼프한테 뭐죠. 얼마만 돈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무슨 뭐 368억 정도를 이렇게 몇 천만 달러를 매달 쏟는 겁니다. 오늘 자연을 거슬리면 안 됩니다. 참 그게 중요한데. 세상이 하도 이제 악해져 가지고 뭐 여기서는 큰 운동이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문제가. 결국은 그래도 뻔할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는 압제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펼친다는 거 아닙니까. 큰 아들이 성전환을 했거든요. 어떤 간에 I fully endorse President Trump 완전히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을 선호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많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적 야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야심도. 아무튼 간에 이 롤레나 곤잘레스 이렇게 캘리포니아 합원의원이네요. 뭐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데 텍사스로 이동하는 며칠 년에 올랐던 그런 내용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머스크가 세운 회사 더 볼링 출신의 한 직원은 스페이스X와 X 본사 이전 소식에 곤잘레스 전 주 하원의원을 향해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가 캘리포니아 유권자로 당신의 반기업적 입장에 붕괴한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든다. 다른 미국인은 텍사스는 곤잘레스 전 위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당신은 텍사스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옮길 때가 있으니까 주사위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복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주제는 여기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시사 주제는 여기 이 시사 주제는 여기